안녕하세요 스카이드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계절 국어의 투쌤입니다 오늘은 장끼전이라는 고전산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줄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들 아홉과 딸 열두를 거느린 장끼와 까투리 부부 꿩, 수컷, 꿩, 앙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먹이를 구하러 간 산기숙으로 갑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던 장끼는 수컷, 꿩은 먹은 집스런 콩 하나를 발견하고 기대합니다 까투리는 불길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콩을 먹지 말라고 장끼를 막 뜯어 말리지만 장끼는 여자의 말이라고 무시하면서 막 고집을 부립니다 신중한 까투리가 옛날 현인들의 지혜까지 동원하면서 막 말렸지만 장끼는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콩알을 먹으려다 덫에 걸려버려요 장끼는 죽어가면서도 까투리에게 수절하여 그러니까 다시 제가 재혼하지 말라고 정렬부인이 되라고 유언하고 까투리는 장끼에 깃털 하나를 주워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장끼에 장례식에 조문을 온 여러 잡새들이 까투리가 예쁜가봐 그래서 막 수작을 해서 구혼을 하지만 까투리는 수절의 명분으로 이를 거절해 그러나 역시 뭐 마음에 드는 호랍이 장끼가 나타나자 청혼을 하자 우리는 비슷하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재혼을 해 그리고 자식들을 모두 혼인시킨 뒤 물에 들어가 조개가 되는 약간은 생끝박지만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수컷꽝입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남의 말 특히 여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생 가부장적인 인물입니다 가부장적 인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까투리는 조심성이 좀 있고 소신이 뚜렷해요 먹지 말라고 콩 이상하다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지혜로운 인물이고요 장끼가 죽은 후에도 본성을 쫓아서 개가하는 약간 자유로워요 그래서 좀 신녀성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엄동설 안에 너무 추운 거죠 장끼가 아내 까투리와 함께 자식들을 거느리고 먹을 것을 찾아 들판을 막 헤매다가 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까투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장끼는 고집을 부려서 이걸 막 먹으려고 해요 까투리 하는 말이 개명치의 꿈을 꾸니 색저고리 색치마를 이내 몸에 단장하고 천산녹수 논일다가 남대 없는 청사발이 입술을 악 물고 와락 뛰어 달려들어 발톱으로 허위치니 경황실세 갈대 없이 산밭으로 달아났다 잔삼대 쓰러지고 굵은삼대 춤을 추며 짧은 허리 가는 몸에 휘휘친친 감겨 보이니 내가 가부가 되어서 상복을 입을 꿈이니 제발 덕분 먹지마소 부디크콩 먹지마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길한 꿈을 제시해서 까투리가 장끼를 설득하고 있어요 장끼라는 놈이 크게 화가 나가지고 두발로 이리 차고 저리 차는 말이 그러니까 장끼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이 장끼라는 놈이라고 하고 있잖아 부정적 인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해요 막 발을 이리 차고 저리 차요 화용월태 예쁘다 이거야 전연 기둥서방마다 하고 타인 남자 즐기다가 참바 올바 주황사로 뒤죽지 결박하여 꽉꽉 묶어서 이거리 저거리 조리 돌리고 이렇게 끌고 돌아다니면서 망신을 시키다가 산모장과 치도권으로 난장 때려 맞을 꿈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람필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까투리 꿈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바람필려나 이런 거예요 약간 까투리의 인격을 모멸하는 언사를 하고 있죠 까투리 하는 말이 기러기 북극에 울면 알째 갈대를 물어 나름은 장부의 조심이오 봉이 천기를 떠오르되 좁사를 찍어먹지 아니암은 군자의 염치로다 그대 비록 미물이나 군자의 봄을 받아 염이 조심함을 알 것이니 백의 숙제의 충절 염치 백의 숙제라는 인물들은 주나라가 왕의 나라를 쳐가지고 예의가 없다 해서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중국의 고사가 있어요 장자방의 지혜 염치 사병벽곡 하였으니 건강을 이유로 벼슬을 사양하고 곡식을 끊었다 그대도 이런 것을 본을 받아 조심을 하려하면 부디 그 콩 먹지 말라고 얘기해 까투리의 설득 방법은 중국의 고사의 내용을 인용해서 군자의 염치 조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장기란 놈이 이른 말이 니 말이 무식하다 예절을 모르거든 염치를 내가 알소냐 안자님 도학 염치로도 30밖에 더 못살고 백의 숙제의 충절 염치로도 결국에 수양산에 굶어 죽고 장량의 사병벽곡으로 적송자를 따라갔으니 염치도 부지럽고 먹는 것이 으뜸이라 결국엔 장기가 변명하는 말의 핵심 내용입니다 호타 보리밥을 문숙이라는 사람이 달게 먹고 중흥의 왕이 되었고 표모의 식은 밥은 한신이라는 사람이 달게 먹고 한국 대장이 되었으니 나도 이 콩 먹고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 콩 먹고 잘된단 말은 내 먼저 말하오리다 잔디 찰방수망으로 황천부사 제수하야 청산을 영 이별하오리니 내 원망은 부디 마소 찰방수망이라는 말은요 바로 잔디를 지킨다는 뜻으로 죽음을 달리 말한 거예요 죽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악적으로 한 거예요 해악적 황천부사 제수라는 거는 바로 황천부사 황천부사는 저승인 황천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거야 청산을 영 이별하오리니 내 원망은 부디 마소 고서 옛날 책을 볼 양이면 고집불통이 과하다가 폐가 망신 몇몇 신고 청구의 진시황의 몹쓸고집 부소의 말을 듣지 않고 민심소동 40년에 이세대에 실국하고 진시황이 부소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이세대 진시황의 아들 호예대 나라를 잃었어요 초폐왕의 어림고집 범증의 말을 듣지 않다가 팔천제자 다 죽이고 무면도 강도 일에 실패해서 고향이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자문이사 자살하였고 굴삼녀의 옳은 말도 고집불청하다가 진무관에 굳이 갇혀 빈산에 삼혼 홀령이 돼서 강상에 우는 새 어복충혼 부끄럽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혼 부끄럽다 그대 얘네들은 다 뭐예요 고집이 과해서 잘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고사를 인용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대 고집 과하다가 몸을 그리치 오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끼란 놈 하는 말이 콩 먹고 다 죽을까 옛날 책을 볼 짝씨면 콩태자 콩태자가 이름에 든 사람마다 오래 살고 규이 됐대 태고적 천왕씨는 1만 8천세를 살아있고 콩태자와 관련해서 오래 산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태오 복귀씨는 태오 복귀씨는 풍성이 상승하여 15대를 전해 있고 태조 당태종은 풍진색의 창업지주 되었으니 오곡백곡 작곡 중에 콩태자가 제일이라 080 강태공은 달 80 살아있고 시중 천자 이태백은 기경 상천에 서 있고 북방의 태울성은 별중의 으뜸이라 이렇게 해서 콩태자와 관련해서 오래 산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나도 이 콩 달게 먹고 태공같이 오래 살고 태백같이 상천 하늘에 올라서 태울성관이 되오리라 신선같은 사람이 되겠대 까투리가 홀로 경황없이 물러서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 먹겠다는데 이렇게 먹겠다는데 장길 안농 거동 보속 장길 안농 거동을 보라고 지금 서술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거나 이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콩 먹으러 들어갈 때 열두 장목 펼쳐두고 꾸벅꾸벅 고개 좋아 쭈춤쭈춤 들어가서 반달같은 혓뿌리로 드립터 꽉 찍으니 두 고패가 둥그러지면 머리 위에 빵 치는 소리 방랑사 중에 저격시황 하다가 버금수레 마친 한듯 와직한 뚝딱 뿌드득 장기가 덫에 걸렸으면 나타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옆에 나와있습니다 방랑사 중은 장랑이 역사로 하여금 진시황을 죽이고자 저격하던 곳으로 진시황은 마치지 못하고 그 다음 수레를 마쳐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저격하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저격시황 시황을 저격하다가 수레를 마친 듯 우주구 뚝딱 하는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까토리아 하는 말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의 말을 잘 들어도 폐가하고 기집애 말을 안 들어도 망신하네 까토리 거동 볼짝 시면 상하평전 자갈밭에 머리 풀어놓고 당글당글 굶으면서 가슴치고 이뤄앉아 잔디풀을 쥐어뜯어 애통하며 까토리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비극적인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슬프다 이거야 두 발로 땅땅 구르면서 붕성지통 극진하니 그러니까 뭐 슬픔을 막 다 토해내니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친구 번임내도 불쌍타 의논하며 조문하고 애통해 하니 가련공산 빙산에 낙목천에 빈 나무들과 하늘에 울음소리 뿐이로구나 까토리 슬픔 중에 하는 말이 공산 야월 두견성은 슬픈 회포 더욱 서럽다 그러니까 적막하고 쓸쓸한 산 중에 달밤의 두견새 울음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까토리의 서글픈 심정을 고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충원이 통감에 이르기를 이런 책에 이르기를 독약이 고구나 이어 병이오 여기나 이어 행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겁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 이롭고 충원은 귀에 거슬리나 행하기에는 이롭단 말로 콩을 먹지 말라는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다가 죽은 장기에 대한 까투리의 원망석이 한탄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네도 내 말 들었으면 저런 면 당할 쏜가 답답하고 불쌍하다 우리 양주 좋은 금실 누구더러 말할 쏘냐 우리가 서로 금실이 좋았다 슬피 서서 통곡하니 눈물은 못이 되고 눈물은 연못이 되고 한심은 바람과 비가 된다 대구법 과장법이죠 가슴에 풀이 붙네 이내 평생 어이할꼬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거독 볼짝시며 덧밑에 엎드려서 예라인 연 요란하다 비극적 상황을 좀 우스궁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악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입니다 후안을 미리 알면 산에 가히 누가 있으리 선 미련 후 실기라 미련한 집이 앞서면 그것을 바로잡으려 해도 이미 늦었다 죽는 놈이 탈없이 죽으랴 사람도 죽기를 맥으로 한다하니 나도 죽지 않겠나 맥이나 짚어보소 까투리 대답하고 이런 말이 이제 비위맥 다 끊어진다 맥이 다 끊어지고 있다 장기가 죽고 있음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코집불통 원수로다 인제는 속절없네 첫편 눈에 동자부처가 떠나가고 이편 눈에 동자부처가 떠나고 내가 죽고 있구나 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파랑보에 봇짐 사고 콤방대 부처붓고 길목 벗은 간바라네 에고 에고 이내 팔자이다지 기박한가 상부도 자주 안다 첫째 난군 얻었다가 보람에 채워가고 둘째 난군 얻었다가 사냥개에 물러나고 까투리가 이미 여러 번 결혼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당시에 유교사상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까투리의 모습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난군 얻었다가 살림도 채 못하고 포수에 맞아 죽고 이번 난군 얻어서는 금시도 조커니와 아홉 아들 열두 딸을 낳아놓고 남은 여가 채 못하야 구복이 원수로 콩 하나 먹으려다 저 차 위에 달컥 치었으니 속절없이 영 이별하겠구나 도하살을 가졌는가 상부살을 가졌는가 내가 도하살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남자가 많다 이거지 아니면은 상부살이라는 거는 남편 죽을 운이 있는가 이내 팔자 험악하다 불상토다 우리 난군 나이 많아 죽었는가 병이 들어 죽었는가 망신살을 가졌던가 고집살을 가졌던가 어찌하면 살려냈고 앞뒤에 서 있는 자녀 누가 혼이 나며 복중에 있는 유복자는 해상구원 누가 할까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도 또 있다 이거지 미만 과부일세 과부일세 이 몸이 과부일세 한참 통곡을 하는 거죠 자 장기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자기한테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까투리 때문이라고 또 막 막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남존업이 남자 존재하고 여자는 따라와야 한다 남존업이 사상을 비판하는 장기가 비판했다는 게 아니라 장기를 통해서 이걸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남성 우월의식 비판 가부장적 권위주의 비판을 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까투리 죽어가는 장기로 수저를 강요당하고 장기가 죽고 바로 개가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개가 금지를 비판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봉건적 유교윤리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고요 인간의 본능적 욕구 및 여성이 자아실현이라는 진보적인 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봉건적인 유교윤리를 전체적으로 풍자하고 있다는 거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란 놈이 반눈 뜨고 자네 너무 서러움 하소 상부자진 니가 무네 장기가 책임 정가를 해 내가 니가 무네 장가 가는 게 내 실수다 니가 남편 잘 죽는 애인데 내가 장가 쓰니까 내 실수다 이 말 저 말 말아 저승사자 불가 부생이라 그죠? 다시 보기 어려우니 내가 다시 살아나기 어려워 그러니까 나를 못 볼 거야 나를 굳이 보려거든 명일 조반 일찍 먹고 임자 따라가면 김천장에 걸렸거나 전주장 시장 같은 데 걸려 있거나 청주장에 걸려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가명도나 병영도나 수령도의 관청고에 걸려 있든지 복물집에 걸려 있든지 사또 밥상에 오르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혼인집 패백에 이런 반찬 같은 게 될 것이다 내 얼굴 못 보아 서러워 말고 자네 몸 수저래래 장기가 까투리에 수저를 요구해요 유교윤리죠 정렬부인 되옵소서 불쌍하다 이내 신세 불쌍하다 우지마라 우지마라 내 까투리 우지마라 장부간장 단옥난다 니 아무리 서러와나 죽는 나만 불쌍하다 죽어가면서까지 내가 더 불쌍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는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판단착오 때문이 아니라 남편과 사별을 자주 한 까투리 집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가부장의 권위를 지키려는 태도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기는 까투리에게 정렬부인이 되라고 수절을 요구하는데 이는 당시에 봉건적 윤리의식과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죠 자 뒷부분의 줄거리 덫의 임자가 나타나 장기를 빼어들고 가버린 뒤 까투리는 장기의 깃털 하나를 주워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문상왔던 갈까마귀 부엉이 물오리 등이 청혼하나 까투리는 거절하다가 호랍이 장기에 청혼을 받아들여 재혼해서 백년해로 하다가 물속에 들어가 조개가 됩니다 자 본문 내용 했고요 핵심 정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소리계 소설이고 노래 부르는 거 같죠 여러분 그리고 우화소설 동화 같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우화적이고 풍자적이고 웃음이 있었다 우화적이라는 말은 동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돌려말하는 그런 기법을 우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판의식이 있으면서도 웃음이 있었기 때문에 풍자적이고 해악적이고요 자 주제는 남존여비 사상과 여성의 개가 금지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되겠죠 재혼입니다 개가는 자 이해와 감상 보겠습니다 의인화된 동물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중국의 고사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었고요 당대의 서민의식이 좀 반영되었습니다 장기전은 원래 판소리 열두마당 중에 하나인 장기타령으로 불리다가 그 전승이 끊어지면서 대본인 가사만 남아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또한 인격화된 꿩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우의적 돌려말하기 아까 얘기했죠 우화랑 비슷한 말입니다 돌려말하기 우의적 기능을 한다라는 점에서 우의적 기능을 한다라는 점에서 바로 우화 소설에 해당하고 이 작품은 모두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장면을 통해 주제의식을 전달해요 첫째는 장기 부부가 먹음직한 콩을 발견하고 먹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고 이를 통해서 남성의 권위주의와 우월의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둘째로는 더세치어 죽어가는 장기의 행동이 굉장히 해악적으로 그려진 장면입니다 장기는 죽어가면서도 가부장적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는 남성 우월의식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요 셋째는 까투리의 개가 장면이죠 까투리는 수저를 명분으로 구원을 거절하다가 호라비 장기가 오자 수저를 팬케 치고요 유유상종 비슷한 애들끼리는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개가를 합니다 이는 남존여비와 개가금지라는 당시의 유교윤리를 비판하고 풍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장기전은 장기 타령에는 판소리로 불리다가 그 전승이 끊어지고 가사만 남아 소설화됐습니다 판소리 12마당이 포함됐으나 신지우가 판소리 사설을 6마당으로 정리할 때 빠진 것으로 봐서는요 그 이전에 판소리로서의 생명을 먼저 잃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전은 낭독에 적합한 3사조의 운문체 굉장히 중요하다 해악적 변이 전편에 나타나 있어 판소리계 소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기 타령에서 자취가로 그리고 소설로 정착이 되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OX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장기는 권위주의고 독선주의다 맞죠? 정말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장기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다 맞죠? 이걸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죠? 장기는 다른 사람의 권세에 의지해서 허세를 부린다 이런 거는 딱히 없었고 이 작품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그쵸 판소리 노래로 불리다가 나중에 판소리계 소설로 된 겁니다 서술자가 개입해서 인물 행동을 직접 조롱하고 있는 부분 장기란농 거동보소 이런 게 있었는데 장기란농 거동보소 라는 부분 하나만을 가지고 인물 행동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조롱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장기가 까투리의 해몽에 반박할 때는 몹시 권위적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까투리가 장기를 만류할 때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 맞죠?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습니다 서술형 문제 가볼게요 장기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의 의식은 뭡니까? 남존여비 사상 비판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남성 우월의식 비판 그리고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비판했다 됐죠? 장기와 까투리의 성격 장기는요 아주 경망스럽고 권위적이었죠 까투리는 좀 조심성이 있고 지혜롭고 약간 진취적인 성격이었죠 장기전의 표현상 특징은 서술하시오 판소리에서 발달한 장기전은요 판소리 사설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기와 까투리가 논쟁하는 부분에서는요 한자어와 고사가 많이 인용되었어요 이것은 판소리를 향유하는 계층이 양반층으로 확대되면서 그들의 기호 한자어나 고사 같은 어려운 말들이 수용됐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평민들의 발랄한 속어 비속어나 재담 육담을 진솔한 속담 같은 것들 재미있는 말들을 진솔하게 사용한 점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고 약간 이야기 운문과 산문이 혼용된 문체를 사용한 점 삶의 고통을 구수한 해악과 신랄한 풍자로 풀어낸 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OX문제로 확인을 다 했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게시판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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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